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26262편을 같이 진행을 해볼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2626이랑 퀀텀2를 비교를 하면서 같은 95만원의 가격대에 어떤 이제 타겟팅을 해드려야 될지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거는 드럼을 이제 입문하고 싶으신 분 드럼 레코딩을 입문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2626이 좀 더 괜찮고 그런거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사운드의 그 스펙이나 이런걸 좀 중시하시면서 한 4채널 가지고 오디오 끝내실 수 있는 분은 퀀텀2로 가시는게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퀀텀2보다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115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사운드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실제로 오디오 녹음을 진행해보고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2626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구스를 활용하니까 그 마이크 녹음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많은 채널 수 가지고 이제 동시적으로 받았을 때 잘 활용이 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희 시험곡은 아로하 네 아로하 일단 어쿠스틱 키타부터 해볼게요 어우 어우 내 귀가 부셔지는 줄 알았죠 지금 아 네 그렇군요 나는 왜 그런가 했네 어우 나 지금 내 귀가 지금 거의 뽀사지는 줄 알았어요 메트로놈 세팅이 굉장히 세게 돼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헤드폰이 이렇게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 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텅키타를 쳤으니까 이제 네 EP 좋네요 음 EP라 할까요? 네 EP야 가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거기서부터 갈게요 F 갈게요 아주 좋네요 네 아까 A에서 이제 샵11 치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따라쳤죠 네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일이 찌들었죠 그냥 들으면 아는 거죠 한 바퀴 가면 음 그런갑다 하고 치는 거죠 네 네 가볼게요 네 갑니다 다시 갈게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로하 로하로 아로하 그렇죠 해봤습니다 참 옛날 노래인데 또 우리가 아재여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노래네요 아 좋아요 네 일단은 드라이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 소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볼게요 crease bite dot l love l l VAN l l , l 너만 바라볼 거야 건반 꺼볼게요 충분히 좋은데요 네 그냥 뭐 우리가 맨날 듣던 그런 무난한 정도의 퀄리티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좋은 인터페이스 들었을 때 우와 넓다 우와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맞아요 충분히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 8개 채널이 다 이 정도 컨디션으로 받아진다면 그러면 충분히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받는 듀엣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듀엣에 필적할 정도 듀엣을 잘 따라가고 있는 정도 듀엣 능가한다고는 못하겠고요 그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 그럼 은총씨가 이제 조금 뒤에 편집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쁘게 들리게 만들어주세요 네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손시키는 대로 했는데 들을만하게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건방 꺼볼게요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th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뭐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초반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이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이 정도의 많은 채널 수록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운드 퀄리티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웬만한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많은 채널에 녹음 동시 녹음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요거를 뭐 구매하시면 저는 뭐 이게 뭐 돈이 뭐 이렇게 되게 좀 과소비되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굉장히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프로페셔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딱 진입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그 엔트리급 프로페셔널 엔트리급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퀄리티입니다 나중에 욕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기에서 이제 작업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앨범 발매용으로는 못 써 이런 퀄리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 작업하실 수 있는 90만원대 중반에 다채널 26인 26아웃 퀀텀 같이 보셨고요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딱 용도별로 퀀텀2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께 더 잘 맞는 인터페이스 찾아가시면 좋겠고 우리가 막 계속 드럼 드럼 얘기를 했지만 굳이 드럼이 아니라도 기타 치시는 분들도 인풋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한 번에 마이크 4개씩 쓰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막 오디오 녹음 할 때도 왜 마이크 이렇게 스테레오로 놓고 엠비언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천장 공간 높은 데는 그렇게 활용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드럼이나 기타나 이런 악기로 저희가 굳이 나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녹음 환경과 녹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플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구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위 기록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어 무슨 말 할만했었는데 까먹었다 네 방구석 미션이에요 아니야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